침입자 경보라 드디어 나타나셨나 개승자 난 단순히 우리 막으러 온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아니였어 너도 이 삼각자 데이터가 목적이었군 그렇다면 대우 뺏길 수 없지 설명냐, 칼님께 삼각자 데이터 전송을 서둘라 개승자, 벌거스 데이터 전송 장치가 보이면 파괴에도 괜찮아요 이 정도로 가까운 거리라면 내가 패킷을 가르쳐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요 칼이 삼각자 데이터를 얻지 못하게 막는 게 더 중요해요 상각자 데이터 패킷 감지 칼이 삼각자 서포의 데이터 전송이 진행되고 있어요 사들러 막지 않으면 위험해요. 전체를 engulf시키고 있습니다. 공격을 받아냈습니다. 전전 좀 해 전투에 집중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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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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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군요, 버티요. 구해줘요. 아... 아... 당했어. 당했어. 히힛 장전 중량 히힛 힝 ㄷㄷ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스라엘 도움보는 데이터 패키지 수집 100% 완료. 선각자 데이터 정상 확인. 계승자 헨리군요. 날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. 도움보는 데이터 패키지 수집 100% 완료. . . 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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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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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